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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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뭐야 이게 뭐지? 에어로빙인가? 어 뭐야 정답! 오줌을 소변을 보다 본인에게 튀었다 어? 아니 봐 이게 뭐지? 아 이거는 확실하게 줄게요 이거는 정답! 아아아아 못생긴 사람이 춤추는 사람 오징어가 춤을 춘다 아! 네 송지효씨 벨리텐스 추다가 살 뻗은 사람 오우 아 왜 이렇게 흥미를 떨어뜨려 저 누나 너 빠져 아 나도 하고 싶어 아니 한참 열을 났는데 진짜 스케이트 타다가 롤러스케이트 타다가 정답! 스케이트 타다가 후진하고 있었는데 멋진 남자를 보고 놀란 사람 정답! 정답! 스케이트 롤러스케이트 타다가 어 타다가 첫눈에 바른 사람 오우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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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얘 이상하다 미치겠네 첫눈! 첫눈! 어이가 없다 어이가 없어 아 이거 안 되겠네 추워야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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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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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한다 탭댄스! 아 아이고 정답! 이게 뭐지? 형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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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탭댄스 추다가 핸드폰 떨어진 상황 땡! 어? 잡아봐 탭댄스! 탭댄스를 추다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떨어뜨렸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떨어뜨렸어 정답! 오케이!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떨어뜨렸어? 정답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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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! 이렇게 먹으니까! 야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니야! 밥이 아이스 아메리카노라고 돼 있었어? 내가 이걸 보고 아니야! 나 진짜 아니야! 아이고 걸리셨네 미안한데 미치겠다 나 진짜 아니야 나 진짜 아니야 아 채우고 쳐 자 이제 한 병을 검거해 주세요 잡아. 내 하와도 이번에 좀 이상하긴 했어. 절대 절대. 첫눈에 반은 사람. 첫눈에 반은 사람. 어떤 거 어떤 거. 아이스 아메리카가 더 이상했지. 아이스 아메리카가 1등이었어.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떨어뜨렸어. 그런 거 해. 잡아. 잡아. 근데 형. 잡아. 근데 형. 이게 뭐야. 본인 스스로 찾으니까. 진짜 아니야. 진짜 아니야. 사라고 그냥. 마음 편하게 살아 지금부터. 이거 너 누구 추천하는데. 형 추천해봐. 추천해봐. 충분히 오해받을만 한 배. 추천을. 너 여기 지금 이 써놓은 거 뭐야. 어? 너 여기 지금 이 써놓은 거 뭐야. 어? 뭘 써놨어. 야. 놔. 야. 야. 이거 뭐냐. 야. 야. 이거. 이걸 멍혀서다가. 야. 이거. 야. 이거 combination. novelism. 너 한번 봐봐. 여러분은 모든 퀴즈의 정답을 알고 있는 부정 참가자입니다. 모든 퀴즈의 정답을 알고 있는데. 퀴즈라고요? 제가요? 근데 핑 Grey이 하나만 둘이 여기 아니야. 어? 야 여기 다 있네 여기 어? 얘요 얘! 야 이거 진짜 어이가 없다 어이가 없어 내가 진짜 아메리카노가 말이 안 돼 내가 아까 그랬잖아 목소리 톤이 이상하다고 이광수씨는 부정 참가자가 떼참으로 맡겨줄 수 있어요 떼참? 맞습니다! 아 나 진짜 아니 여기다가 써놔 이거 여기다가 이거 뭐라고 쓰는 거야 이거 한 명만 더 뽑자